지금 콜라킹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세팅도 그냥 마음대로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무대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뭐 무대의 선거만 해도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죠?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중한 에세이 여기 출력될 거고요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무대에 서가지고 콜라를 마시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쪽 관객석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관객석이 굉장히 여기 이렇게 앉아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꽉 들어차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가죽적인 분위기로다가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선수석이 될 겁니다 지금 얼굴 가려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옆쪽에 대기해서 오드로드 떨고 있는 자리 여기서 이제 오드로드 떨게 될 겁니다 콜라킹 대회 열때 송출하지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? 지금 이 화질 그대로 할 겁니다 불만이 있으신가요? 여기가 무대입니다 무대 구워져요 조명이 보이십니까? 본격적이죠? 일단은 뭐 딱히 송출 자체에는 문제가 없네요 지금 오늘 여기 왔는데 제가 들고 온 장비 중에서 문제를 한 번도 안 일으킨 장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요 무선캠을 이용해가지고 무선캠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전경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었는데 얘를 연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연결했을 때 굽구우우우우우 이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소센트 울어라 윽윽귽규우우욱 너무 슬퍼요 그ography 얘 막 울고있어 지금 하하핳 sat에 울어라 지옥 IP캠 이유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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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억 참나가 와 소스다 소스 이걸로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토마토 어 오토마토는 그런 것 같잖아 오토마토니까 어디야 이거 약간 그 각시탈의 주원 우는 장면 그런 것도 모르겠지 왜 이러지 근데 이거 진짜 이 친구 이걸 리믹스 하나 만들어야겠다 자 그리고 뭐 살짝 이제 여기서 잠깐 들려드린 거지만 이제 그 시음곡 테스트 버전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그냥 살짝 살짝 들려드릴게요 이제 2분 동안에 2분 동안 테스트 할 건데 그 선수들은 2분 동안 이런 음악들을 들게 될 겁니다 그 멤버 중에 전문 DJ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막 편집도 들어가고 있어요 아 하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테스트를 하는거에요 자 여러분 2분동안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 2분의 무게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솔직히 근데 나한테 이거 시키면 콜라 마시다가 좀 얹힐지도 모를게 자세하게 콜라 먹다가 콜라 먹다가 콜라 끓어가지고 마지막 30초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실제로 올라오면 엄청 짧은 시간이에요 콜라 자 이제 1분 20초 오버워치 대치북은 리스트에 있습니다 너무 긴게 아니라 올라간 사람한테는 정말 10초처럼 느껴질거에요 이게 빨라지죠? 그리고 이 시간동안 다 못 마시고 맘 모르면 이건 모르는거죠 이렇게 긴 시간을 줍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식으로 진행될거에요 일단 지금 뭐 한 20여분? 10여분? 가량 송출 테스트 해본 결과 송출하셔야 매우 양호하구요 당일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뭐 괜찮겠죠? 오늘 이제 제일 문제가 뭐 이 컴퓨터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컴퓨터를 들고 왔는데 안켜지는거에요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컴퓨터 뜯은 다음에 그.. 그래픽카드를 그냥 두번정도 어루만 줬는데 컴퓨터도 돼 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컴퓨터 그래픽카드 두번 만졌거든 그니까 돼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뭐 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기까지에요 어 더 준비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숨 참아 어 감사합니다 데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.데마시안.com